Q. 근데 스캇맨이였구만 P9E가 좋은줄 알았는데 안좋은거였어 P9E? 어 권총 그 그 뭐고 P9E가 뭐고 연발 권총인가? 가볍고 괜찮은데 사람들이 제일 안쓰는 권총중의 하나래 그냥 뭐 다 지손에 맞는거 쓰는거지 뭐 근데 왠지 씨발 맞춰도 잘 안되지더라고 이해를 알았어 데미지가 제일 낙하대 야 여기 2레벨자로 가방있다 가방 5성에 넣어놨는데 오케이 거쳐 봐줄게 아씨 뭐 총이 없냐 나는 빠루있다 빠루 빠루도 안좋았구나 탈벨을 스코프 먹었으면 좋겠다 아씨 나 또 나왔다는줄 알았네 흐흐흐 아 아 아 아 P5E 아 이 권총을 하는거였구나 근데 이 권총이 제일 약할 수 밖에 없다. 9미리탄 들어가서 아 너로 왔어 나 권총 하나밖에 없냐? 총 없나? 어 여기 뚜껑 줘야 뚜껑 2레벨이 총 하나 못 가 아 됐다 됐다 우리 조합도 가자 샷건 나 샷건이랑 그거 두 갠데 왜 두 갠데 하나도 그러면 어 잠깐만 니 탄 나누는 방법 알지? 네 니 탄 나누는 방법 알지? 탄 나누는 거? 아니? 탄 왜 나눠? 그니까 만약 니가 60발을 가지고 있으면 30발씩 주는 방법 아냐고 아니야 10푸드 누르면 되지 않겠나? 컨트롤 눌러서 아이템 버리면 숫자 입력해서 버릴 수 있어 배당 레벨이 어디 있어? 저 집 여기 여기 이 앞쪽만 바로 핵에다 떨꽁 좀 보자 초반에 먹어보려고 주시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가자 오케이 총 한 30발 밖에 없어 좀 쫄리네 저 집 가서 파밍 한번 해보고 어 여기 버벅거리지 네 나중에 환경설정 들어가서 저 그래픽 좀 깎아라 그럴까? 배그 똥적화라서 그 많이 먹는다 그 리소스를 내 2층 올라와볼게 네 부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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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셋드라이플 아니 나 지금 그거 도트사이트 달아놨어 손잡이 같은거 알아? 손잡이 없어 손잡이 없어 손잡이 바다에 불어졌다 이것도 끼고 이거 차있네 차타워가 뭐였지 차타워가 뭐였지 구성임나? 뭐있냐? 어? 구구청자임나? 아니 없어 내가 구구청자일게 자 나 나 환경설정도 어 어 나 나 환경설정도 나 나 환경설정도 적용 적용? 낮음으로 가면 잘 되겠지? 어 그것도 버벅거리는데 뭔가 끊긴다고요 끊긴다고? 움직이자 쯧 괜찮겠지? 여기다 없나 보자 저거 하고있어 단독이 되어석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녹화하고 있거든 아 그래요? 나중에 잘된 게임이면 올려야겠다 게임할 때마다 다 녹화하거든 왜요? 왜? 이건 채소 여기 뭐 집에 아무것도 없나? 어 야 차 소리 아 내 차는 어 저기야 질리퍼 있잖아 뉴비 티넷이 나 야 헬멧 3 오케이 헬멧 3 먹었다 가자 그냥 가운데에서 그냥 산탄총 초크 필요함? 어 좀까지 오케이 오케이 F-19 어 뒤집힌줄 알았네 어디에서 잡았다고 오케 F-15 M-10 M16? 어. 근데 니 지금 버스트 라이플 2개니까 스캇만 쓰고 M16은 그냥 버려라. 탄만 챙겨라 탄만. 타냥만 챙기고. 스캇을 버려? M16을 쓸까? 스캇.. 아니 M16을 버려야지 당연히. M16이 별로야? M16 별로다. M16 니 먹어라 여기. 아니다 여기 AK있다. 어. 아 오케이. M16. 아무것도 없네. 여기 위치 좋으니까. 이 집에서. 적당히 숨어있으면. 아마 알아서 올거야. 잡으러 다니게 낫지 않나? 잡으러 다니게. 어딘지 알아 잡지? 스캇도. 먹어야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좋을게 없을거 같은데. 가만히 있어서 좋을건 없지만. 일단 어디로 갈지. 정해진게 없으니까. 어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앞에 큰 창고 있잖아. 거기로 갈래? 큰 창고? 어. 존나 큰 창고 하나 있던데. 어 저기에. 저쪽에. 뭐지? 소요된다. 그. 아. 변경구나. 야. 여기. 타락. 어디. 어디. 여기. 여기. 굽. 여기. 어. 어 그 뭐 어디가자고 핑 찍어봐라 잠깐만 아 어디지? 저기가 저기 누가 봐도 사람이 있을 것 같다 이거 잠깐만 아 진짜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뭐 문제지? 아니면 아 환경설정 들어가서 어 그 그래픽 들어가가지고 그 화면 모드 있잖아 어 그거 풀스컨으로 바꿔라 오케이 했고 그 다음에 감도 좀만 낮출까? 아 감도 35 저 창고 가 둘러 가볼래? 가보자 갓 갓 차 일로 왔나 일로 차 타고 창고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다시 여기로 오자 어 아 어 아 9 아 으 어 여기 안 먹었네 자 오케이 배낭 3 와 스코프 하나 떨어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큰 거 치고는 별거 없네 여기 의료용 키트 주워라 의료용 키트 오케이 아까 그 집으로 다시 가자 어 차 소리 반대쪽 퇴기 반대쪽 퇴기 죽지마 죽지마 반대쪽 퇴기 내가 당했네 내가 먼저 쐈는데 어이가 없네 아저씨 너무 어이가 없는데 나도 내가 못 맞춘게 크긴 한데 니가 그렇게 죽었지 모르겠네 아... 아... 답답하네 니 아직 게임 더 해야겠네 이거 내가 먼저 맞췄는데 개새끼 저거 한대 맞고 헤드 맞았다 보러그로 어쩌였네 죽은거 탑이 없다 너 혼자 어쩌라고 이거 AK 대상 파이팅 한번 한게 어쩐네 아이다. 파이팅은 너무 무기다. 아 근데 AK가 반동이 너무 셌다. 내가 반동 조절을 못했다. 반동 조절을 했으면 미리 잡았을텐데 아깝네. 내 잘못이다 이건. 아 얘네 뭐 있는 것도 없었는데. 방금 전에 120쪽으로 차 한 대 지나갔었거든. 멀리. 저 멀리 차 지나갔었어. 120에서. 어. 어. 차 버렸었다. 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되. 아 너무 어이가 없이 죽었네. 아 시발. 첫 탑 보록헤드. 근데. 빵탄도 시발. 좋은거였는데. 뭐 이렇게 쉽게 뒤졌지. 샷건. 샷건 맞았잖아. 어. 샷건 쐈으니까 뭐. 금거리에서 맞으면 뭐. 될 수 있는거 죽어야지 뭐. 아. 혼자서 어쩌라고 이거. 아직 40명이나 남았는데. 아. 이렇게. 이렇게. 좀. 4. 4. 지금. 맥상범 3번. 나. 지금. 원한가운데라서. 더... 불리할게 없거든 배율만 있었으면 좀... 더 유의했을텐데 배율이 없는게 아쉽네 그니까 배율... 4배율만 있어도 뭐 괜찮은데 나 지금 2배율은 있는데 더 큰건 없거든 걔들 시체 뒤져봤는데도 없더라 걱정마 내가 탑템 먹여줄게 가끔씩 이거 네트워크 지원감지 뜬다 인터넷이 이상한거 같다 많이 끊기네 이제 이 집을 노리고 올 하이에너들이 하나씩 나타낼 때가 된거 같은데 조졌다 하 와 씨이하랄 거의 그냥 차한대 더 왔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와 뭐 다 여기로 온 너야 파티 집안에 하나 있고 한 플레이스네 그니까 내가 미치않아 이제 열어갔다 두 명이 그냥 둘이 있었으면 이번 건 진짜 순위건인데 내가 봤을때 근데 아직 수험이 없는데 저거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어디서 왜 이렇게 싸우는데? 에이 흐하하하하 와.. 어부지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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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완전 원피스 아이가 여기 다 있는데 저 아이템만 뒤져도 황금고블린 될 수 있겠다 저쪽 편에서 총 쏘는 아.. 저 에어드랍 떨어진다 아.. 에어드랍이네 조졌다 아.. 시체 하나 뒤져서 배율 좀 먹고싶다 아.. 근데 나가진 못하겠다 쫄벌아가지고 하.. 뭐야 겁내십니까 쏘시면 되지 야 방금 걔 아이템 챙기려다가 내한테 뒤통수 맞냐고 못 봤나 마지막으로 뒤통수 쳤으니까 니가 먹으면 되잖아 근데 어딘지 알고 근데 니가 바깥에 있는게 아니라 안쪽에 있었으니까 누가 니 대기 타고 있진 않을 것 같은데 니 나오는 것까지 보면서 쟤가 시체를 먹었어 먹었지 근데 집안에서 총소리가 나는걸 들었으니까 아마 가까이 안오는걸 수도 있고 근데 집안에서 총소리가 나는걸 들었으니까 근데 집안에서 총소리가 나는걸 들었으니까 아.. 이렇게 운이 안좋게 아.. 이렇게 운이 안좋게 아.. 이렇게 운이 안좋게 아.. 이렇게 운이 안좋게 저거 완전 평지인데 진짜.. 이렇게 운이 안좋게 니가 배유를 먹어야 된다 무조건 아니.. 이 친구들 배율이 없는데 우후.. 불쌍 조졌다 저기 똥.. 아.. 저 똥깡 가고 싶은데 USE 누가 깼다 가볼까 그냥 백의신 나에게 행운을 줘 여기도 아무도 없게 예... 파스가 대괴신이 돈을 준다 이거 어? 차다 야 너 쪽으로 온거 같은데? 오 왔다 아 들어온거 잡아 들어온거 들어온거 이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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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는거 아니야 팀이다 아이다 야 바로 죽었다 쟤는 왜 뒤고 가냐 차 또 하나 있네 저 어딨노? 못 썼다 못 썼다 못 썼다 저 어딨노? 저 나무 앞에 있는거 아니야? 어 맞네 간다 응 가네 뭐해? 뭐해? 아 저쪽에 총 쏘기가 나가지고 아 나도 띄긴 띄어야 되는데 어딨노? 저쪽 총 쏘기 눌리는데 어딘가 저쪽이 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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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조졌네. 2대1인데... 아, 쟤 살렸어? 어, 살렸어. 오케이. 오오. 가까운다. 아, 손 떨려서 못 싸우겠다. 오오. 오오. 나아. 지렸다. 와, 나 손이 너무 떨린다. 오오. 오오. 아, 나 지금 손이 너무 떨려. 오오. 오오. 레전드 영상이야? 오오.